우리가 어떻게 때와 시즌을 분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는 거요 마체복음 16장 2절에서 4절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좋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침이 되면 하늘이 붉고 위협적이니 오늘은 폭풍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기도 그 당시에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상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이러한 부흥과 그 영적 각성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2007년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WLI 졸업식세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왕으로 박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으로 박사님이 스톱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제가 말하는 거를 방해하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저의 팔을 터치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딸아 너의 평생에 너가 얼마나 놀라운 걸 보게 될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러 세대 동안 살아있던 자들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한테 그래 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온 세상이 보게 된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너는 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거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언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예언이었어요 때로는 그게 예언이 돼요 그런데 박사님은 이러한 예언하신 것을 계속 기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사님은 별로 예언을 자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언하신 게 이루어지는 걸 잘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엑셀 시트에 그걸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하신 거 본인이 예언한 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하셨습니다 그름 강력하도다 그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